넘어져도 달릴 거에는 달려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이건 좀 예민하지만 꼭 얘기하고 싶어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많이 아프실 텐데 춥거나 농구를 하면서 발길이 부딪히거나 길 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넘어지거나 계단에서 발을 자연스럽게 헛뒷는다고 언제 그랬냐는 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발에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 늦어서 뛰어나가다가 심각하게 접질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 이상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12년이 지나서 군의관 훈련을 받을 때 30kg 헹군을 하면서 온몸이 멀쩡했지만 유일하게 접질렸던 그 발목만 다시 아팠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예전에 저희가 어린 시절 예 유명한 만화가 있었습니다 달려라 하니였죠 넘어져도 외로워도 슬퍼도 다시 일어나고 달렸지만 지금 그렇게 했다간 큰일 나십니다 잠시 아프고 마는 거라 그냥 대부분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향후 항상 통증을 가져오고 이것이 1년 아니면 10년 이후에 관절염 등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생 따라다닐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이런 병들이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바로 여러분께서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갔던 인대의 파열 즉 발목 염자와 미세한 골절로 인해서 이러한 병들이 진행하게 됩니다 이 두 질환은 피멍도 들고 가만히 둬도 아프고 부어오르고 여러가지 증상이 생깁니다 염자는 관절이 불안장해지고 뼈끼리 서두에 부딪히게 되어 연골을 닳게 하기 때문에 결국 발목 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이나 고관절과는 다르게 발목 관절염의 주요한 원인은 대부분 염자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내시던 분들한테서 흔하게 발생합니다 작년 초부터 특이한 일을 들려주셔서 겪고 있습니다 발이 아픈 분들이 몰려서 오고 계세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자신의 발이 아픈지 아프지 않든지 그거에 대해서 잘 체크를 못하시다가 갑자기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시면 당당히 아프다고 얘기하시고 병원에 내원해 주십시오 자신의 발이 자주 접질린다고 해서 단순히 한의원에서 침을 맞는다거나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침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통증은 분명히 연골과 인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주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